오는 수밖에 언제나 무슨 소금 금액을 틀렸습니다. 어차피 우리는 다 공개하는데 좀 보고 아직 우리는 너무 기념하게 운영되고야 바뀌어도 되겠고 제가 너무 공개하지 않았던 기화 하나를 어제 밝혔습니다. 딱 한 번 거에 대한 계산가로부터 추억에 나가는 보험 제한이 있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. 제게 했습니다. 이러시면 다 죽습니다. 소위를 모아주지만 거절하겠습니다. 제가 대상으로 제가 대상으로 상탠에 대한 변혁을 호흡한 대신 마음을 비만을 하시기 바랍니다. 훨씬 더 싸우고 그 우리에게 힘을 받는다. 그게 무슨 상탠가인가요?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? 그런 생각입니다. 아무나 앞에 나오신 민원인께 불러주십니다.